걸그룹 9구단 멤버 미미가 옥수수 오리지널 드라마 눈길에서 연예인을 주었다. 이하 나기련의 캐스팅댁. 미미는 옥수수 오리지널 드라마 나기련에서 했다. 위 막내 지은 역의 발탁돼 성장이 기대되는 연기돌로 변신한다. 대중 앞에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연기인 만큼 상 흠한 이미지에 도도한 매력까지 두루 담아내겠다는 각오다. 나기련은 악착같이 하루를 버텨내는 싱글녀 이현석 김가은군가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길에서 월드스타 강준혁 성은군을 줍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좌충우돌 코믹 로맨스 무리다. 미미는 극 중에서 회사에 막내 지은 역으로 등장한다. 어떤 일이든 허투루 진행하는 걸 싫어하는 fm 스타일의 성격으로 이현서와 자주 부딪히게 되는 회사원이다. 관계자에 따르면 미미는 혈기 왕성한 회사 막내 지은 역을 자신만의 색깔로 재해석하며 자연스러운 연기력을 선보였다는 후문이다. 제작진은 미 미의 등장이 극을 풍성하게 만드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. 나기련은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피 니다. 조선 명탐정 올드미스 다이어리 등을 지 피란 이남규 작가가 크리에이터로 참여하는 등 실력하다. 가진이 지필하고 있다. 또한 도깨비 주군의 태양 신사의 품격 시크릿가든 등을 공동 연출 하고 최근 신데렐라와 내 명의 기사 를 통해 트렌디한 감각을 보여준 권혁찬 감독이 함께의 화제를 모은다. 미미가 출연하는 옥수수 오리지널 드라마 나기련 은일 공공사전 제작 드라마로 완성된다. 오는 하반기 프리 미엄 동영상 서비스 옥수수 를 통해 단독 선공개된다. ytn 스타 지승훈 기자 jiwin 꼴백 ytn plio s.co.kr 사진 제공는 젤리 pc 엔터테인먼트